송이가 해주니까 좋네 화음을 넣어주네 거기서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정말로 야 실시간으로 오늘 뭐 그렇습니다 담배 끊으라는 의견이 많이 올라오는데 담배 펴서 자라는 게 아니고 정말 대단한 아니 근데 제가 느낀 건 말이죠 우리 빌리언은 정말 다 잘하네요 우리 스스로 한번 디스하는 셀프 디스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? 우리 빌리언 이런 건 참 못해요 레이부터 나는요 저의 어떤 허당 저의 허당이요? 우선 우리 레이는 다 한증이네요 네 그래요 제가 지금 좀 적게 나는 편인데요 지금은 많이 안나는데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땀 땀 땀 땀 땀 나온다 봐봐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세상에 이런 일이 한번 나올 뻔 했어요 땀 땀 땀 땀 네 조금씩 맺히고 있습니다 맺혀? 맺혀? 지금 찍혀? 찍히시나? 땀 땀 땀 땀 보여요? 네 제가 이게 컴플렉스 중에 하나인데 좋은 점도 있긴 있어요 어떤 점도요? 겨울에 이제 정전기가 많이 나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머리 엄청 부시시할 때 저는 이렇게 한번이면 바로 해결되거든요 이렇게 쓸면 바로 해결되고요 손에 뭐가 묻었을 때 이렇게 문지르면 바로 지워지고요 오 네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땀 말고 단점 없을까요? 단점이요 네 뭐가 있죠? 레이의 단점이요? 레이의 단점 저의 단점? 음...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아 지금 딱히 막 또 생각하면 또 장점도 생각하는 건 없지만 단점도 생각하는... 네 알겠습니다 슬기 셀프 디스 난... 셀프에요? 셀프로 보시고 음... 글쎄 저 뭘 갔을까요? 저는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요 응 좀... 유연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유연성이요? 어? 걸그룹이 어떤 기본 아니까 유연성? 네 그렇죠 근데...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바지 입은 멤버 있나요 지금? 아 아 바지를 다 안 입고 있군요 아 바지를 다 안 입고 있군요 아 길현씨 아 레이 언니 레깅스 레깅스라서 다리 찢기 이런 건 안 되는데 유연성이 안 되는구나 네 언니들은 다 좋거든요 어느 정도 안 되는 거예요? 심각해요? 심각하진 않고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앉아서 팔이 땅에 안 닿았어요 진짜 아 진짜로? 아 그래요 그래요 비교체험 급하고 근데 치마 입고 있죠? 바지인가? 바지 아 그래요 다행이다 아니 지금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? 아니 아니요 그냥 뭐 느낌만 느낌만 자 우리 예를 들면 송이는 자 뒤에 줄 조심해 지훈아 줄 조심해 자 예를 들면 송이는 ogo 자 BAI 자 반대로 하고 하하하하 inas 요번 RX 송이는 이정도인데 우리 잘되네 그정도 되면서 유연하... 여러분 금방 부탁드립니다 멤버들에 비해서 유연하지 않다는거구나 전 처음 들었을때 진짜 아무것도 안되는 분인줄 알았어요 처음엔 그랬는데 여기서 많이 트레이닝받고 울면서 울면서 했어요? 네 울면서 했어요 아무한 날이 없었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속상했어요 아직 생각하면 눈물이 눈물이 나요? 아니 우리 송이! 어마어마하네요 노래도 잘 부르고 유연까지 하고 송이는 혹시 단점이 있을까요? 없을 것 같애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? 솔직하게 해야죠 저는 약간 유연하고 노래만 잘하는 것 같아요 아 노래만 그나마 잘하고 뭐 좀 쉬우면 안되고 춤 잘 추던데? 뭐있지? 아까 뺏인걸로 아아 뭐지? 최선? 시청자들이 그럼 뭘 더 말해 진짜요? 그게 최고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다 인정인정 올라오고 있어요 진짜요 유연성 대결 네 제닛 얘기 듣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닛 제 단점은 제 단점은 코를 리코더를 못 푸는게 단점이에요 아 그것도 있는데요 키가 큰게 살짝 단점인 것 같아요 키가 커서 단점이다 네 어떤 부분이라서 어 멤버들 저는 이제 신발을 다 나를 신고 있거든요 아 일부러 네 근데 지금 멤버들 저 때문에 힐을 신고 있는데 키를 좀 오는거죠 키가 174요 174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얼마나 이게 우리 제닛이 헌치라는 걸 아 야 왜 이렇게 야 내가 181인데 왜 이래 네? 너 180이지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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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뭐라 돼 아니에요 밑에 뭐가 있긴 있어요 있지 야 이러면 어떡해 나 어떡하라고 아 제가요 제가요 키가 커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키 큰게 저희 팀의 평균신정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새로 나타난 우리 기련양의 유연성 대결 기련양 어 이쪽으로 한번 기련양 송희양이 난리 난리나게 만들었어요 난리나게 우리 기련양이 한번 보여줘야되요 네 기련양이 지금 바지죠 괜찮죠? 좋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이런게 바로 유연성이다 걸그룹의 유연성 빌리언의 유연성의 끝 징그럽지 않나요? 징그럽지 않냐고요? 괜찮아요 저희는 또 이미 몇번 봤어요 네 대박이다 우와 우와 구르고 싶은데 너무 아 구르는건 너무 하하하하 하하하 우와 무섭다 드립니다 와 원래 유연했어요? 네 어렸을 때부터 좀 유연했어요 대박이네 약간 서커스 보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못하는게 없어요 못하는게 진짜 다 잘하고 우리 또 샙꾼님께서 응원해주셨습니다 샙꾼와이님께서 까까라도 사먹으라고 282점 선물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제가 봤을 때 어 지금 선물한 타이밍을 보니까 길현양의 팬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닉네임 한번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샙꾼님입니다 샙꾼님이요? 아직 등록은 안됐지만 카페는 있습니다 카페.naver.com 슬롯이 빌리언 0320입니다 0320이라고 얘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패티양 네 다른 멤버들은 다들 뭐 유연성을 보여주고 그랬는데 패티양의 유연성은 어때요? 지금 치마 입었죠? 네 치마라서 네 그렇게 막 엄청 유연한 건 아닌데요 어 슬기보다는 조금 1cm 정도 어 샙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? 아 근데 볼 수도 없어 이거 네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바지 입었을 때 저희가 한번 유연성 대결 그 정도까지는 되나요? 땅집기 서서 땅집기 네 그럼요 땅집기 그 정도는 되죠 일어나서 우리 집게사장님께서 땅집기 정도까지는 그 다음에 구두도 신었어요 구두를 신은 상태에서 아 아 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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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 그만해 그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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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었으면 됐지 왜 앞으로 가요? 왜 가는 거야 그거? 그냥 물에서 더 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이거 돼요 이거 아 저요? 흰 시른 상태에서 네 그 정도는 좀 됐지 아 아까 이것도 경쟁력 부처 이쪽으로 오셔서 예 내가 너보다 낫다 베티 대 슬기입니다 야 높아 안돼 높 같아 자 몸 풀고요 허리에 유연성이죠 오 우와 우와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돼 고릴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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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야 우리 슬기 형과 베티 형이 어떤 어 나중에 한번 앞으로 가는 거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요 하하하하 그런 대결을 왜 하냐고 저 우리 레이 형 네 은근히 이렇게 스윽 지켜보고 있었는데 레이 형은 약간 유연성에 있어서 어 중간 정도 어 서서 할 수 있어요 서서 이거요 땅집기 될 거 같은데 네네 야 야 이거 유연성이 아니 빌리온은 다 잘하는구나 연습을 얼마나 한 거야 자 댄스 시간에 울면 돼요 그럼 됩니다 오 어려울 거 같아 안돼 안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까지 야 레이는 유연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하하하하 옷 때문입니다 옷 때문에 네 네 저라고요 저는 이거 뭐 할 수 있죠 네 아니에요 저 돼요 저 의외로 유연해요 약간 고릴라처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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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다 됐다 한번만 더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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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